12월 14일부터 서서히 강해지던 태양 플레어가 16일이 되면서 강한 폭발을 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달 전 10월 말에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 이후 일본 내륙에서 발생하는 내륙 강진 발생이 증가했으며 2017년 9월에도 2021년 10월에 태양폭발과 같이 태양폭발이 있었고 2017년 9월 8일에 아키타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대한민국 포항에도 11월 15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태양폭발과 함께 이탈리아의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하고 있으며 오늘은 미국 옐로스톤 화산 근처에서 여러 번의 지진과 옐로스톤 폭발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산채팽창을 하면서 곧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고대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를 순식간에 덮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을 소재로 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소설가의 장편 역사소설이 발간된 이후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 오랫동안 매몰되었던 폼페이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유적 발굴이 시작되어 당시의 신전, 저택,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비롯한 고대 로마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로 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지시간 12월 14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부에 일치한 유럽 최대의 화산으로 올해 2021년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